코로나19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의 공립화장장인 하늘나래원이 가동 횟수를 늘려서 운영합니다.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화장시설이 부족해 3일장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내일부터 화장로를 한 차례 추가 운영하고 이 중 절반을 코로나 특별화장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. 공단 측은 이에 앞서 타지역 사망자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일부 화장로를 지역주민 전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.